자 오늘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안개같은 인생을 살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안개와 같다 그러면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리의ようなこの人生どう生きればいいんでしょうか 그냥 정말 있다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 같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바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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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아예 알아받って消えてしまう 진리의ように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か 설사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例えば 진리의ような人生でもどのように生きればいいのでしょうか 첫 번째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본에 충실해서 삽니다 현지도 제일 처음에는 기본에 충실해서 찬양도 잘하고 말씀을 잘 듣기 시작합니다 현지ちゃんも最初は記憶に忠実に臨んで 삶이もよく訴え、恋愛もよく捧げていました 시간이 지나면 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 얘기를 하니까 번쩍 떴습니다 지금自分の話を言われているようで 目がパッチリ開けています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これは経験によって習得したものなんですね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본에 충실하거든요 人は誰もが最初の段階は記憶に忠実に臨みます 그런데 똑같은 것을 시간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은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경험을 우선하면서 산답니다 しかし時間が経ちにする 때記憶に忠実にするんじゃなくて 自分の経験に忠実になるんですね 우리가 운전면허 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면허 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운전면허 막 딸을 때 어떻게 해요 운전면허 교습소에서 가르쳐준 그대로 하죠 운전면허 교습소에서 가르쳐준 그대로 하죠 운전면허 교습소에서 가르쳐준 그대로 하죠 제대로 신호 지키고 마첨이 신고를守っています 제대로 차선 지키고 마첨이 차선도守っています 길거리에 아이들이 찾기를 가까운 데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そして道端で道路の所に子どもたちが遊んでいる 그럼 그때 면을 처음 탔을 때는 혹시 쟤네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운전을 합니다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를 때 갑자기 속도를 줄여서 살살 살 수 있습니다. 즉, 가실 수 없는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가실 수 없는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긴장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데 갑자기 속도를 줄여서 살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를 때에는 스피드을落としてゆっくり走らせる 것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따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운전을 하죠? 그런데 운전면허 따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운전을 하죠? 길가에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몇 명이 옛날에는, 어?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쟤들이 미친 애들도 아닌데 갑자기 왜 튀어나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집중인 아이들처럼 집중한こと은 없길 수 없었죠? 그러면 속도를 안 줄여요? 그리고 그냥 스윙이 지나가죠 그 Cookieしょ? 그러다가 사고를 해내죠 그리고 교통윾안도 기본에 충실해서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에 우선해서 하는 사람들이 위반을 하는 거에요 여러분 누가 운전면허을 막 따가지고 나 음주운전해야지 이러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긴 하겠습니까? 근데 운전면허 따고 한참 지난다는데 설마 내가 뭐 한잔 했는데 이걸로 뭐 교통사고 나겠어? 마사카 입팔しただけで 고추죽起こすことないだろ? さっき飲んでも 욕張ることないから だから 운전しても大丈夫? 여태까지 운전했던 그 경험 우선하는 거에요 だから今までは 운전の経験を優先しているわけですよね それで事故を起こしてしまう 사고 나면 사고 당한 사람 그 사람 인생 완전히 없어지는 거에요 すると事故に遭われてしまった人の人生はもう台無し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ね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가족? 가정이 다 망가지는 거에요 가족そして家庭がもうダメ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ね 거기서 끝납니까? そこで済むわけありません 사고 내 나는 어떻게? 내 인생 事故起こした私の人生はどうなってしまうんでしょう? 내 가정 私の家庭は? 뭐 때문에 그런 거에요 이게? 何をしたら忠実しなかったからこうなるんですか? 운전이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운전の最初の気温に忠実しなかったから こうなってしまうんですね 결혼 생활도 그렇잖아요 結婚生活もそうなんですよ 결혼할 때 어땠습니까? 最初結婚した時はどうだったんでしょう? 너 없으면 못 삶다고 그랬잖아 너 없으면 못 삶다고 그랬잖아 あなたなしには生きて行けないわよ 나만 그랬어? 私だけ? 너 없으면 못 삶다고 그랬잖아 너 없으면 あなたなしには生きて行けないんだ 헤어지는 거 싫어서 난 결혼해야 되겠다 뭐 그런 거잖아 だから離れてるのが嫌だから 一緒に住もう結婚しようって言うんですね 좋은 거에요 그런 게 それが忠実なことなんですね 결혼이라는 거에 기본에 충실한 거라고 結婚生活に忠実に生きてることなんですね 지금 어때요? しかし皆さんあれから 今はどうなんですか? 너 없으면 못 삶다고 그랬는데 너 때문에 못 삶다고 그랬는데 あなたなしには生きないじゃなくて あなたと一緒にいるからやっていけないのよ 너 때문에 못 삶다고 그랬는데 あなたと一緒にいるからやっていけないんだ なんでこうなってしまったんでしょうか 결혼이라고 하는 거에 家정이라는 거에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そう 結婚や生活に 充実に留存できない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から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학생 때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私が韓国で 学生時代の 뉴스に このような 뉴스がありました 동대문市장에서 큰 화재가 났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동대문市場に 大きな火事が起きたんですね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今でも覚えてますよ 그 동대문市場에서 큰 화재가 왜 나왔냐면 その 동대문市場で 大きな火事が起きた 原因は 30년 전에 시골에서 가난한 젊은 부부가 서울 올라온 거에요 3時の前に 貧しい夫婦が 서울に上京してきたんですね 그래서 여자는 낮에는 파출부로 일했어요 その奥さんは 昼には メイドさんとして 家政婦として 働いてました 그리고 밤에는 동대문市장 안에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배달하고 이랬었어요 そして夜には 동대문の食堂で 皿洗いをしたり ちょっと出前に 入れたり そのようなことを したんですね 남편은 동대문市장 길거리에서 잡동산에 놓고 노점산 같은 거 そして 旦那さんは 市場で 雑貨の 路上販売をしていたんですね もちろん こうなる 許可されていない 途中で 경찰이 フィーク 불면 어떻게 だから 警察 お巡りさんが やってきたら どうなりますか だから 雑貨を全部 ひっくり込めて みんな どっかに 逃げなくなりました このように 食べ物も 食べずに 着物も着ずに だから とても 本当に 大き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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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金を 貯めたわけです 20年 程度 20年 経ちました やっと 20年が経ってから 東大門市場に 自分の小さな店を 開くことができたんですね それから 一生懸命 また 夫婦が 店に 開けたわけですね 東大門市場に 何でも市場で 買い物は 東大門市場や なんでも市場は このように 売り物を するんですね いらっしゃいませ これを こういう風には しないんですよね こういう風に ないですよね こういう風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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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って こういう風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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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風に 上に ここに こっと 남편이 골야골야 하면 여자가 막 아이고 사소고 이러면서 막 판 거예요 열심히 10년 동안에 돈을 모은 거예요 10년간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그래서 이제 동대문 시장에 큰 옥가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대문 시장에 큰 옥가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돈만 번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년간 お金을稼ぐために生きてきたものをですね だから思いっきり遊んだこともありません お金을稼ぐために生きてきたものをですね だから思いっきり遊んだこともありません 本当にお金을稼ぐために心を鬼にして お金을稼いできた 이제는 서울에 와서 3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동대문에 큰 가게도 갖고 있는 사장이 되어버렸어요 정교して 30년이 됐고 大きな店을持つ社長になった 동대문 시장 옆에 맨 끝에 뭐가 있냐면 동대문 1from 1장 beyond 한 주인공 동대문 1번에 있는 Easton Park 동대문 카자 vad래가 있어요 동대문 길이 있습니다 동대문 길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들이 마른다고 하십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고 이렇게 서서에 오셨을 때 길이 있어 거기 들어가고 그리고 또 거기서 춤추는 여자들도 있고 또 그 뭐라 그래 전문용어로 화사라 그러죠 꽃하자 뱀사자 꽃뱀 중년 여성을 상대로 하는 제비들이 있고 그리고 중년 남자를 상대로 하는 꽃뱀이 이 사장이 옥가게 사장이 친구들과 캬박라에 갔는데 이런 데가 있었네 사촌になった田舎에来た人가 캬박라에 갔다가 이런 세상이 아니예요 웨이터들이 굽신거리면서 사장님 하면서 웨이터들이 침대하고 차장! 차장! Speaking of, 차장이 걷는مكن 그런 여자친구가 오빠로 바래쪽으로 부산으로 돌아와서 살아있는 거야 계속. 전국의 캬바크라를 중화시켜서. 말이 통해야지. 하여튼 전국을 돌아다니지 않고 동대문 캬바레만 다녔어. 동대문 캬바레만 다녔어. 동대문 캬바레이잖아. 동대문 캬바레이잖아. 캬바레이잖아. 춤추는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캬바레이잖아. 한국에서 캬바레이잖아. 캬바레이잖아. 그녀는 캬바레이잖아. 거기에 완전히 마음에 뺏긴 꽃뱀이잖아. 그는 이 셔츠가 그리닥이 났어. 그는 그는 그가 있는 아카네아의娘. 집에 돌아와도 그 꽃뱀이자이 생각나요. 그는 그는 그 꽃뱀이잖아. 옷을 팔아도 그냥 꽃뱀으로 보이는데. 그러는 순간 그 꽃뱀과 부인과 자꾸 비교를 하는 거죠. 그는 그 꽃뱀을 만나면 오빠가 이렇게 불러주는데. 그는 그 꽃뱀이잖아. 그 꽃뱀은 항상 저는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오빠가 이렇게 멋있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는 그 집에서 그 꽃뱀이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할 때마다 너무 집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지. 그 꽃뱀은 나오고 들어올 때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데. 몸은. 그래서 미국의 여성들은 구비되어 있어서 너무 매력적이에요. 집에 가면 뭐 이렇게 들어가고 또 나가고 또 얘기하자고. 그냥. 그냥 비교를 안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켓 통장 주고. 그 이곳에. 그 장사는 kind of going to go Kathleen. 그 장사는 병원에 알고서 그래서 그 장사는. 그 장사는. 그리고 또 뭐, orders. 또 진문서 주고 뭐 좀. 그리고 그 장사는 어떤 장사에 그 장사는. 그 장사에 그 장사는, 그 장사에 그 장사는 상당을 보면, 그런데 나중에 이게 사기라는 거 알았어요. 그 장사는 어떻게 안될 거야. 그런데 부인한테는 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의 친구가 부인한테 얘기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참을 수가 없는 이 안에서 참을 수가 없는 이 화가 올라와서 그 가게에서 남편을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리고 술을 엄청 마셨어 그리고 가게에 휘발유를 다 뿌린 거예요 그리고 불을 찔러 버렸어요 그래서 불을 찔러 버렸어요 불을 찔러 버렸으면 자기네 것만 다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가게에서 돌다문의 위치에 가죽이 났어요 그래서 큰 화재가 났다고 하는 그 일은 그런데 이 일이 왜 생겼을까요 가정, 결혼이라고 하는 기본에 충실이지 않은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 이 사고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다 가정이 있고 가족들도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연장선에는 사고, 문제, 트러블 같은 것이 생긴다 아빠가 아빠로서 엄마가 엄마로서 남편이 남편으로서 부인이 부인으로서 자기 해야 될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반드시, 반드시 문제가 터진다 그냥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살았던 경험을 우선하면서 살면서 그냥 살아버리면요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살아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신앙생활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나를 택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마음이 벅쳤었다고요 예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향하는 그 발걸음도 너무 기뻤다고요 예수님을 대하여 교회를 향하는 그 발걸음도 너무 기뻤다고요 교회 성전에 와서 십자가만 봐도 그 은혜 때문에 은혜의 눈물을 흘렸었다고요 교회에 와서 10시간을 미약을 했고 그저 기도만 해도 티슈를 한 통 쓸 정도로 눈물이 펑펑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이러면서 찬양하고 나의 생명을 드리니 하나님 나를 받으셔서 찬양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십 수년 신앙 생활하고 몇십년 신앙 생활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그냥 신앙 경험으로만 신앙 생활을 하게 돼요 신고는 기억이 주짓이 있기때문에 신고생까지 했다고 계획경이 못해지고 신고생까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크리스찬이 은혜의 눈물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헌신 나를 드리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극이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우리 아가페 교회는 복 받은 것이죠 정말 귀한 성도님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티슈와 통을 쓰는 성도들이 그저 아무도 없는 성전에 와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주님의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신앙의 경험 우선으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발 한쪽은 예수님을 섬기고 발 한쪽은 세상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크리스찬이 그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행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죠 신앙의 기본은 없고 신앙의 경험만 있는 것이죠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 경험만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경험만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은 그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것을 마치 배설물로 여기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에 걸려있는 이 말씀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그 경험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바른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른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 앞에 물을 끌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있다 살아지는 그런 안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잠시 있다 살아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발을 딛고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살아지는 그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기본에 충실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 짧은 인생 그 동안에 그저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귀한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들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모든 삶 속에서 기본에 충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안개와 같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주님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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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